ETF 연금 메가헤르츠 당신의 연금 주파수는? 안녕하십니까. 연금과 ETF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 메가헤르츠의 김 작가입니다. 작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ETF 트렌드가 있죠.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배당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ETF인데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시작에 앞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월분배 ETF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ETF를 통해 지급받는 채권이자나 배당금을 분배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분배금을 매월 지급받으면 월분배라고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월분배 ETF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작년 6월에 5개에 불과하던 ETF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0개까지 늘어나고 규모도 3천억에서 2.5조 원으로 약 8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인기 비결이 뭔가요? 김 작가님,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핫한 키워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 건물주 아니면 제2의 월급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직장인분들도 또 다른 소득원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용돈이나 생활비 할 만한 것들이 없을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월분배 ETF는 매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월분배 ETF에 1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시 하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훅 들어보셨네요. 물론 종목과 투자하는 자산마다 분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월분배 ETF인 타이거 200 커버드콜 ATM에 1년 전에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셨다라고 하시면 월평균 약 7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원금 1억 원은 조금씩 변동되기는 하는데 분배금은 비교적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약 70만 원 정도를 매월 받을 수 있다라면 고려해볼 만한 투자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분배금은 시장이 하락할 때 자산가치 하락분을 일정 부분 상세시켜주는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매월 지급되는 채권의 이자나 배당 같은 걸 분배금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느낌은 비슷하지만 채권의 이자나 배당, 언면이 다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ETF가 주로 어떤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배금의 주요 재원이 달라지는데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배당을 받아보실 수 있는 주식형 ETF,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채권형 ETF, 임대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리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프리미엄이 나오는 커버드콜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에 나눠서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자산 배분형 ETF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주식형 ETF인 타이거 미국 다우전스 30의 주요 분배금 재원은 배당금이고, 또 타이거 리츠 부동산의 경우에는 리츠 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료가 주요 분배금 재원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월 분배금을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보유 자산의 특성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어려운데요. 그럼요. 투자하고 있는 주요 자산에 따라서 분배금 재원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분배금 성장 가능성이나 변동성이 달라지기도 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주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 주기나 빈도에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월 분배금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월 분배율이 유사한 경향이 있죠. 매니저님, 청취자분들이 대부분의 투자 자산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커버드콜이나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해하실 것 같아요. 쉽지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주문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란 이름 자체가 어렵죠. 커버드콜이란 주식은 사고, 콜옵션은 파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옵션 프리미엄, 즉 콜옵션을 판 돈을 받아서 분배금으로 드리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좀 더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만 원인 A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작가님께 1년 뒤에 만 원에 살 수 있는 쿠폰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이 쿠폰 100원에 판다, 사시겠어요?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이 쿠폰만 있으면 1년 뒤에 주식이 12,000원이 되고, 혹은 2만 원이 돼도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약속은 지켜야죠. 저는 무조건 사야죠. 주가가 떨어져 봤자 쿠폰값 1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이득인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콜옵션 매매예요. 제가 쿠폰을 팔고 받은 돈인 100원이 옵션 프리미엄인 셈이죠. 저는 주가가 오르나 떨어지나 100원의 확실한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 좀 되는데요. 즉,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 투자자는 방금의 100원과 같은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월분배 ETF의 매력부터 종료까지 월분배 ETF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아까 월분배 ETF의 종료가 3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중에서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물론 성향마다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연간 분배율, 얼마나 많이 주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실 텐데요.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보셔야 할 체크리스트, 바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와 분배금이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연간 분배율과 안정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까지 혹시 투자자 연령이나 성향에 맞는 월분배 ETF를 안내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운영하시기보다는 연금 자산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 많이들 고려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높은 분배율만 무작정 쫓기보다는 주가 성장성과 분배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이미 연금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거나 은퇴를 앞둔 고객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보다는 분배율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목돈에 투자하고 분배금을 꼬박꼬박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배당 주식형 ETF에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배당률에 앞서 설명해드린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ETF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나 플러스 7% 프리미엄과 같은 ETF가 대표적이죠. 음, 배당과 성장성, 안정성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보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되는데요. 나에게 맞는 월분배 ETF를 고르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ETF 연금 메가레스 청취자분들은 특히나 월분배 ETF를 연금에서 투자하면 무엇이 더 좋은지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연금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월분배 ETF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의 15.4%가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연금 계좌에서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과세 이연됩니다. 그렇죠. 과세 이연, 세금 내는 걸 뒤로 미룬다라는 뜻이죠. 세금 납부를 늦게 하니까 그만큼 투자 원금이 줄어들지 않아서 수익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한 뒤로 미뤄둔 세금 납부는 연금 수령할 때 5.5에서 3.3%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절세 혜택 3종 세트 누릴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액 공제도 받고 과세 이연에 저율과세까지 매력적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 이렇게 지급받은 분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월분배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분배금이 내가 투자한 계좌로 지급되고 분배되는 시점도 모두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비슷하군요. 지급 시기가 대부분 매월 7영업 이래로 비슷하고요. 이렇게 연금에서 매월 초 지급되는 분배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투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출하기입니다. 아, 재투자한다라는 거는 연금 계좌에 들어온 현금, 즉 예수금으로 기존에 투자하던 월분배 ETF를 추가 매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산배분 후 관점에서 목돈은 월분배당 ETF에 투자해 두 주고 다른 분배금이 나온 재원은 혁신성장 테마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월분배 ETF의 성장성을 추가한 느낌인데요. 두 번째, 인출하기는 말 그대로 인출해서 월생활비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지금의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금 계좌로 들어온 분배금을 그대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ETF 투자 중이라면 매월 ETF를 매도하고 또 현금화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월분배 ETF에 투자 중인 연금 수령자라면 투자 중에 월분배 ETF를 매도할 필요 없이 해당 분배금만 인출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금에서의 월분배 ETF 활용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분배 ETF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월분배 ETF도 결국 투자를 아는 점인데요.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은 ETF 가격 하락분은 일부 상세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원금 투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한 월분배 ETF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배당, 임대료, 이자 등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분배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겠네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전스 ETF가 보유하고 있는 약 100개의 종목들의 배당 주기가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은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배당을 하고 또 어떤 종목은 3, 6, 9, 12월에 분기배당을 하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분배액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ETF는 또 매월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월 ETF의 분배율이나 분배금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혹시 월분배 ETF도 주식의 배당락처럼 분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ETF를 매수해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통상 월분배 ETF의 경우에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인데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 이 영업일 전까지는 매수해야지 다음 달에 분배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분배금을 목적으로 월분배 ETF를 매수하려는 분이라면 해당 날짜를 꼭 기억해서 매수해야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거에 분배금을 얼마나 지급해봤는지 분배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딘가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이거 ETF처럼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인 세이브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종목 검색 후에 분배금 지급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고, 타이거 ETF의 월배당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월배당 ETF 가이드북에도 최근 분배금 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해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ETF 연금 메가헤르츠 시청자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타이거 ETF에서 발간한 타이거 월배당 ETF 가이드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넣어두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월분배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월 꾸준한 분배금을 필요로 하시는 연금 고객이시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더욱 풍요로운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